비행기 든다 어? 장난 아닌데? 엄청 긴데? 옛날에 일하려고 하면 지금 인공 아니죠? 오 진짜다 완전 진짜다 리얼이다 동만이 최고다 동농을 욕하라 동농을 욕하라 나는 취직을 하려 한다 동농을 욕하라 안왔으면 큰일날 뻔했다 동농을 욕하라 돈 주고도 못 부기 힘든건데 동농을 욕하라 그래서 형이 집요하게 입장관 안줌니깐 너도 계속해 그래도 힘 좀 썼잖아 우리 괜히 형이 아니면 돼 노동의 가치가 따라 그게 예전에 이게 그 습 폐광이었다고? 응 그니까 그니까 그래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빛의 공간이 지나버렸다. 작품이 있네. 이거 뭐 채우랑꺼야? 그냥 자기들이 설치했는가봐. 시원하다. 이거 빛의 생명체 아닙니까? 너무... 동굴이 아팠습니다. 2시 50분에 레이저 공연이 있습니다. 2시 50분에 레이저 공연이 있습니다. 아카홀드에서 물고기 보시고 도시 한 48까지 오시면 됩니다. 주면 레이저 공연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깐. 여기 옆에 앞에서 버퍼를 대신하는데. 여기 옆에 앞에서 버퍼를 대신하는데. 여기 앉은거예요? 이렇게 앉은거예요? 이거 바로 부딪치기인데? 이걸 이렇게 팠네 이렇게? 우와 좀 더 맛있어 많이 먹으니? 수 relig이 나오는 거다 수는 없으면 좋겠어요 잘 먹지 않으니까 수는 없으니까 수는 없을 거예요 수는 없을 거예요 알죠 여기를 보고 내려가면 어때? 여기를 보고 내려가는게 나요? 여기가 먼저에요 갔다오자 장락이 내려가는데? 인공인 베이그로 맞지? 느낌이 만져보면 인공이 아닌거 같은데? 맞지? 아니지? 시멘트 발랐잖아 돌이 있는데다 시멘트 발랐어 시멘트 발랐어 시멘트 발랐어 시멘트 발랐어 시멘트 발랐어 시멘트 발랐어 아유 시멘트 발랐어 시멘트 발랐어 굴룸이네 뱀장어입니까? 이거 호주인가 어디에서 사오는거 같은데? 동냥의 용이 아닌거 같은데? 그 차이 아름다운 밑에서 볼 때 별로 안 커 보이더만 돈 많이 들었겠다 저 꼬리 부분 잘린거 보이나? 니들 더 맛있라 나한테 했다 잘먹고 갑니다 이 와사비 있냐? 와사비 있어요? 어 아니다아니다 아 맞다 우리 와인 먹어야 돼 와사비로 바꿀까요? 응 아 째기 좋네 근데 뭐였지? 사과가 자 이거 뭐였지? 와우 problematic 아 아 진짜 잘 모르겠는데 저기